좋아요, 구독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세아텍 민경철 파트너님 본인 종목에는 이렇게 손을 안 해주시네요. 아세아텍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농기계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농기계, 종합농업에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종합농기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을 재건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아세아텍이 대장주 형태로 시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왜 이 종목이 강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 오늘 2,300만 주가 하루에 거래가 됐어요. 2,300만 주의 거래량이 이 주식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기가 힘든 거래량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식의 총 발행된 주식수가 2,200만 주고요. 대주주 지분을 뺀 유통주식수가 1,300만 주인데 이 유통주식수를 거의 약 두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거를 바닥에서 돌렸어요. 이 바닥에서 유통주식수를 두 바퀴 돌린다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게 손바퀴일까? 고가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함일까를 봤을 때 지금의 차트의 구간이 저는 바닥에서 유통주식수를 두 바퀴를 돌렸다. 이것은 대세 상승의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세아탁이 우리 시장에서 농기계, 농업,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으로의 대장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과거의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1,500만 주, 2,000만 주 이상 터졌던 구간데 2019년도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 우리 단기간의 주가가 2,000원짜리가 5,600원까지 150%의 단기 시세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이후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 2022년도 우리 5월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 시세가 4,900원까지 분출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5,900원, 4,000원대까지 거래대금이 터질 때 시세가 강하게 단기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고가에서 지금의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바닥에서 유통주식수를 두 바퀴를 돌렸다는 거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농업 키워드가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테마가 순환이 되면 아세아택이 대장주로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2,900원과 3,050원 구간이 과거의 저항이었으나 이 저항라인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세아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2,900원을 손절 잡고 눌림목 구간 3,05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승 1파 2호의 2파 눌림목의 구간 3,000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우리 아세아택, 우크라이나 재건, 농업 관련주, 종합농기계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2,900원 손절 잡고 3,050원 부근 눌림에서 적감에서 기회, 단계 시세에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근거는 유통직수 두 바퀴를 오늘 돌리면서 강한 장대양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장대양봉 기록하고 바로 날아간다면 종목을 하나 기회를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2박 3일 동안 눌러준다면 그 눌림에서 시청자분들이 적감에서 기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